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2회 시험입니다. 두 번째 봤던 시험이고요.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를 저와 함께 풀면서 또 문제도 한번 분석하고 풀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실기에서는 16가지 항목을 다 암기해야 되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오는 보기를 주고 나와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 쓰세요 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이 보기 자체를 주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쓰세요. 보통은 한 5가지, 6가지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거죠. 보기 자체도 없고 그냥 5개, 6개 쓰라고 하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짧은 내용으로 6개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것은 전체 16가지 항목을 다 기록한 상태에서 중간에 괄호를 합니다.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 3가지 유형에 다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6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16가지를 다 알아두시되 그중에서 내가 5개, 6개 정도는 가장 이런 거 없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적겠다 하는 것은 순위는 정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절대 교재에 있는 답안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내 머리가 작동해서 암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기억의 과정 중에서 재생, 재인 단계였습니다. 그죠. 필기는 제가 항상 파지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파지 단계를 뛰어넘어서 실기는 재생, 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백지 상태에서 답안 없이 적으시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요. 순서대로 제가 암기법을 정했었는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품과 회사. 제품과 회사에 대한 유해 위험성 때문에 구명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구명함에 이 구명함이 나중에 적기가 좀 편합니다. 그죠.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하나씩 따더라도 중간에 있는 거 연결할 수 있도록 따면 훨씬 더 수월하죠. 이 구명함에 응급조치와 대처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처방법에는 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화재와 폭발 그리고 누출 아무리 급해도 글자는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된다. 화재와 폭발 그리고 누출에 대한 대처방법이니까 하나를 가지고 둘을 써먹는 거죠. 대처방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 노출을 방지하고요. 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라 그러거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려는 법적인 규제를 따르라. 자 여기까지 하면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자 왜 제가 여기까지 먼저 강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MSDS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전체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럼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죠. 내용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꿨을 경우에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알려줄 때는 16가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온 아홉 가지만 알려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면 양쪽의 문제에 답안을 다 쓸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아홉 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법적 규제는 맨 끝에 나오거든요. 끝에 있는 법적 규제를 앞으로 당겨서 여기에 써주시면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답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비해서 법적 규제를 빼고 그 다음 이어지면요. 물리, 화학적인 반응을 보니 독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폐기하여 운송할 때에도 법적인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법적 규제가 빠지고 맨 밑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16가지를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쓰시면서요.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그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해마 기능이 암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충격과 자극이 아니라 반복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제품과 회사에 대한 유해 위험성 때문에 구명함에다가 어떻게 응급조치하고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저장하고 취급하는 이런 일들을, 업무를 수행할 때에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죠. 개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법적 규제를 따라주고 16가지를 다 할 때는 법적 규제는 맨 끝에 나옵니다. 물리, 화학적인 반응을 보니 그 독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해서 운송, 실어 나를 때에도 법적 규제를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진 내용은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쭉 나옵니다. 독성에 관한 거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암기하실 때 가급적이면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뭘까? 가능하면 앞쪽에 있는 거. 보기나 제외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대비했을 때는 반드시 앞쪽에 있는 거를 정리하십시오. 6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응급조치나 대처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출, 화재, 폭발이 뭡니까? 중대 산업사고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합니다. 안전관리론 할 때 앞에 나왔던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두 가지였죠. 그냥 하는 대상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이 있었죠. 그 사회적 무리라는 것이 바로 누출이나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대처방법을 둘로 나눠서 적는 건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 3개, 2개, 3개. 그 다음에 구명함이나 저장 취급이나 아니면 노출방지, 개인 보호구. 보호구도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5개, 6개를 앞쪽에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조금씩 해나가십시오. 무리하게 16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실기에서는 1점이 중요합니다. 한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호구서에 포함될 사항.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고 평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꼭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공정안전보호구서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포함사항 네 가지를요. 자, 공정안전이라는 것은 화학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죠. 석유화 단지라든가 이런 것이었어요. 항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비상사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고요. 사이렌이 많이 울리죠. 그렇죠? 경범이 비상운전에 대한 공자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공정안전자료와 위험성평가인데 이제는 완벽하게 적으셔야 되죠. 공정안전보호구서이기 때문에 공정위험성평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공정안전보호구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안전보호구서가 나오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문제에 해당되는 답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관련되는 사항을 다 모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 단계입니다. 공정안전보호구서는 우리가 뭐와 한테 묶어서 살자고 그랬느냐 하면 묶어서 산다 그랬으니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안전보호구원 개선계획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큰 덩어리가 3개였습니다. 300kW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계기구 설비에 관한 사항도 있었고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항목들. 지상에서 3일 운동하는 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 건설공사는 제출해야 될 서류, 첨부 서류도 같이 알아두자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계속 물고 꼬리를 물고 나와줘야 돼요. 이왕에 공개된 안보라면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출 날짜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한 문제로 우리는 한 5문제, 6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용되고 다음에는 또 바뀌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정안전사료, 공정이란 말 빼먹지 마시고 꼭 넣으십시오. 필기할 때 이걸 많이 강조를 안 해서 그렇죠? 필기는 필기용으로 대비를 해서 그냥 실기용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의 경우는 적으실 이유가 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